우리 소련파들끼린 서로 다 아는 얘기가 있지 비 어떤 놈이 있었는데 지 애비가 부르조와 반동분자라 쏴 죽이라니까 못 죽인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가 쏴 죽였더니 그 미친놈이 눈깔이 뒤집혀서 지 동지들을 다 쏴 죽이고 남조선으로 도망쳤지 비 소련 유학파 얼굴을 내가 다 아는데 내 그놈 얼굴만 몰라요 그 미친놈 이름이 뭐였더라 장학수 그래 장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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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째 여기 있니? 대답해라 장학수 도례냐 기다리라 장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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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학수